계속해, 빨리! 지금 두 분 압박 면접 한다는 핑계로 저를 놀리신 거군요. 저기, 약을 쳐는 건데. 아이, 대놓고 사랑을 하세요. 저 그럼 먼저 나가볼게요. 진짜 넌 뒤졌어, 진짜. 죽어! 아, 진짜, 진짜, 진짜. 아, 스테이지 3 오케이.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난관에 부딪혔어. 체스트 홀더? 아니, 운블리쿠스 바로 왼쪽이니까 체스트는 전혀 안 부딪혔을 거야. 체스트 홀더? 이렇게 넘었잖아. 아, 어떻게 해, 이렇게. 어떻게 있을 때 어떤지. 어떻게 여기서 보내? 반갑다, 윤재석. 뇌지 퍼퓸, 뇌지 퍼퓸, 뉴트로, 퍼퓸, 퍼퓸, 이리에서 하여 이거, 릴렉스, 죽어! 드라마 끝났는데 뭐하러?